페이스북을 매개체로 한 교사와 학생 사이의 부적절한 행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이 페이스북을 통한 사제지간의 친구 맺기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은 최근 페이스북을 매개체로 시내 공립학교 교사와 학생 사이에 잇따라 발생한 사건들을 지적하며 사제지간의 온라인 친구 맺기는 교육적 차원에서 부적절한 행위라고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실제 뉴욕포스트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최근 6개월간 최소 3명의 시내 공립학교 교사가 페이스북에서 제자와 상습적으로 음란한 대화를 주고받으며 친분을 유지해왔고 일부는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 해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교육청 내사 결과 성적으로 유혹하는 의도가 담긴 사진편과 대화를 온라인에 올리는가 하면 사적인 전화통화도 도를 넘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 공립학교에는 페이스북을 통한 사제지간 친구 맺기 금지령이 내려졌지만 이를 규제할 법적인 구속력은 아직 미약해 자체적인 학부모의 자녀 단속이 요구되고 있습니다.